요산은 우리가 먹은 음식의 퓨린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세포는 이 물질을 혈류로 운반하고 나중에는 신장을 통해 배출되는 과정을 촉진해 이 화합물을 분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오늘 그래서는 아티초크 레몬수로 요산을 제거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한다. 신장은 혈류로부터 노폐물을 걸러 소변을 통해 배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요산이 너무 많이 쌓이면 너무 많이 생산해서 혹은 모두 제거할 수 없어서 곤요증이 생기게 된다. 이는 세포 염증 상태가 불균형해지고 신장과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딱딱한 돌이 생성되는 증상을 뜻한다. 신체 해독 작용에 도움되고 요산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천연식 재료를 활용하는 건 어떨까? 아티초크와 레몬은 증상에 효과적인 알카리성 재료들이다. 이 글을 참고하여 따라해보자. 아티초크 레몬수로 요산을 제거하자 아티초크와 레몬수는 정화 음료로서 요즘 들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여러모로 건강에 좋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칼로, 리가 낫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다.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를 조절해 주, 며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 소화를 돕는 속성은 요산에 쌓이는 원인이 되는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에 사용되어 왔다. 또한 세포 손상 과정을 늦춰주고, 조기 노화로 미난 질병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아티초크 레몬수로 요산을 치료하는 것에 이점 아티초크는 필수 영양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정말 건강한 채소로서 수색이 동안 애용되었다. 아티초크에는 다음과 같은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다. 비타민, A, 복합 B, C, 무기질, 인, 철분, 캐슘, 탈륨, 마그네슘, 식, 이섬유탄수화물 단백질 필수 지방산 아티초크에 이런 영양분들은 세포에 쌓여 있는지, 방성분을 분해하고, 강기능을 최적화시킨다. 유기산은 체내 퓨린의 양을 감소시키고, 신장을 통한 여과 과정을 촉진시킨다. 아티초크는 이뇨 효과도 있어 소변량을 늘려 몸에 해로운 성분이 더 효과적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40칼로리, 밖에 되지 않아 다이어트를 할 때 먹어도 좋고, 신진대사 관련 문제를 예방해준다. 레몬의 효능 레몬은 알칼리성 과일로 여러가지 질병을 치료할 때 수색이 동안 사용된 재료다. 비타민, 무기질, 천연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퓨린이 분해되는 과정을 향상시켜주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해준다. 레몬에 함유된 산성분은 체내로 들어오면 알칼리성으로 변하여, 혈류의 pH 상태의 균형을 맞춘다. 게다가 레몬의 영양분은 유산 중화에 꼭 필요한 탄산칼슘 형성을 촉진한다. 아티초크 레몬수 만드는 방법 아티초크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하다. 신선한 재료, 라면 약효의 효과를 더욱 크게 얻을 수 있다. 재료 중간 크기의 아티초크 2개 물, 1리터 레몬 1개의 즉 만드는 방법 아티초크를 여러 조각으로 잘라 물에 넣고, 아티초크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인다. 부드러워졌으면 레몬즙을 넣고 식힌다. 물만 걸러내, 컵에 부어 매번 식사하기 30분 전에 마신다. 유산을 제거하기 위해 2주간 반복한다. 2주 후에는 일주일에 2, 3번 예방 목적으로 마신다. 아티초크 레몬수는 비만과 유산 제거에 효과적인 음료다. 그래도 지방이나 표린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너, 무 많이 먹지 않아야 한다. 많이 먹으면 아티초크 레몬수로 유산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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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